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 가는데? 혼내줄걸? 블루 스타트 하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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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벌써 졌다 GG 우리 조합 블라디 크면 그냥 게임 지는 조합인데 안전하다 맞아 안전하다 맞아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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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 잠깐 RW RW 블루 먹었네 그래서? 오우씨 막으면 질것 같은데 한 렙이네 막히면 질인데 이거 아마도 누누가 갱도 안되긴 해 이거 오우 오 뭐야 저게 나 시키는데 F먹을 수 있냐? 오우 모르겠어 먹고 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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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 10초 10초 남았네 대체 이게 10초만 사용해 다 먹는거 8초 탑 8초 탑 갱해서 땄나 이거? 까지 말고 계속 라인 좀 하자 뭐야 이거 빨리 온 자식 갔던 직갈게 한 누누 한 딸까리 하나 이거? 어? 야 먹어봐 딴거 같은데? 저까지만 일단 저만 가면 레전드리는 아! 먹었나 형이? 어 나 먹었어 누누가 먼저 먹었네 레전드리는 아 나 나 아 나 나 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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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뷔인 샀어 예수 야 누리야 뷔인 저를 처치했습니다 개웃기 라인 나쁘지 않네 신드라가 근데 제일 쌌는데? 미드가 잘하는 것 같네 하위 3일기 때문에 미드가 잘하는 것 같네 근데 진짜 블라디한테 이래서 이렇게 따는 게 아니긴 한데 얘네 제일 블라디한테 따는 게 말이 안 돼 누누가 근데 나쁘지 않아 근데 이릴리아는 약간 브렉스 아 저 땀 버프 주고 왔는데? 개반네 걸리게나 먹으러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우리의 피마灼 resolution 어후 다이브 당하면 안다 이거 야 눈에 보인다 아빠 너무 심하다 다이브는 나쁘지 않은데 응 어? 미치고 보인다 나 포션 빨면 약간 닌신색이긴 한데 왕라이징이면 어? 맞았나? 나 킬 벌렛 두 명 다 띄워지는 거 에바하긴 한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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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죽는건데 두 명 다 띄워준 거 약간 어림되긴 했다 이거 매섭네 끊고 싶긴 한데 제발 집 끊었다고 해줘 나 한 번 더 묶고 싶어 야스오가 근데 나한테 꼬라박으면 죽이네 이거죠 나스오가 약해가지고 한이 바로 왔는데 하트 라인 별로 없어 다음 라인 덕라인 신따로 치고 갔다고 누나 한입 세발 한입 빡 이거 갑자기 내주는데 군라진 안 보이긴 해 근데 미디 2차 타고 밀고 죽을만한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미디를 본다고? 승무스 이러면 개이릭이지 가슴도 이길 것 같은데 뭐야 아니 나이스 야스오가 절대 안쓰는데 야스오가 왜 안쓰는데 야스오가 왜 안쓰는데 뭐야 승무원? 아 쏘고나기 위해 누나한테 안팔려 야 여기가 기다리기다 아 아 아 아 나 누눈 눈덩이에 기다려야 돼 오케이 아 이제 한라인 먹고 집가면은 고속 갈까? 루난 갈까? 추천받난다 루난 가긴 한데 고속? 루난 아 고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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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빨리 루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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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라인 덤벼 아 한라인 덤벼자 누구였어 근데 고속이 사기긴 해 어 무슨 사기긴 해 아니 갑자기 다 되죽는데 갑자기 또 분위기 박차 났네 나쁘지 않아 근데 신데라가 잘 크긴 했어 으힝 종네 ㅇко 아 예 으윅 아 여긴 어디에 뷅 1때만 맞아줘 1때만 맞아줘 어.. 탑 죽을거 같은데? 탑 봐줘야될수있어 탑 봐줘야될수있어 탑 형 약간 리듬이 안가진네 이겼어? 불라님 화이팅있나? 지크스 약간 블루 좋긴한데 사봉 한 번 해주나? 고마워요 지크스 대포 만화 약간 아까운거 알지 근데 약간 누누 약간 좋은거 같긴한데? 이거 야소호가 성탄 공통군을 좋아하지 손전만, 아니 면전만 안하면 좋을거 같긴 한데 면전됐다 이거 야 야 아 아 화려한 마라그라니 왜 와드다 여기 아 이거 이러고 있는데? 백놈 가죽 백놈 가죽 밑에 왔어 밑에 왔어 어 어 어 아 너무 다 맞고가 없긴 했다 어 나이스 잘했다 먼저 레인인데 오우우우 우우우우우 야 아 아 너무 개피 됐다 근데 그거는 와 근데 쿠빵한테는 지렸네 딱딱해 민이형 좀 해 여쿠 은신 문웅 풍자 음바 음바 문웅쿵 딱딱했는데 나 함드라 진짜 잘 크긴 했는데 민이형 잘하네 알리 인제 뭐해? 총 쏘는 거야? 그런 거야? 아 너무 좋아 다 못해 오케이 오우 예아 다 컴포 가져야겠는데 나 라일렛 때문에 하고 올라갈게 여기 와다가 빠져나 오케이 어? 이거 뭔가 죽어줄 것 같은데 빠졌는데 근데 빌라드 왔다 빌라드 안 돼 빌라드 안 돼 해봐야 너무 빨리면 안 돼 나 먹는 거 없어 괜찮아 이거 나 미리 맞히겠어 경계로 부추어 아 아 됐다 아 너무 빨렸는데 진짜 군도 못해 아 이거 빨리면 안 되는데 씨 왜 이렇게 천천히 들어갔냐고 진짜 룬헌이었으면 다 땄는데 그때 방금 아 팀 너무 해먹었네 야 아 아 신드라 궁 확인 오케이 있고 룰누 궁도 있는데 룰누 그냥 터졌나 왜 애들 다 궁을 못 터치해 아 아니 우리 두 명만 궁 써도 이겼을 것 같은데 궁을 왜 다 못 터치해야 돼 일단 블라디가 어그로가 지리긴 해 아무 또 상의하나 아 아 누르기 미쳤어 그냥 게임하면 게임하기 싫은까봐 아 상관없어 볼만해 볼만해 나이스 버졌다 이거 야소 제하킬 이거 좀 큰데 근데 신드라가 아니고 무기 방금 야 탔다 탔 탈게 어 탈만한데 형 다 존나 기장 형 다 존나 기장 킹먹었구나 랩 거짓인데 이거 또? 나오는데 나오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씨 여기 왔는데 아 제가 하 아니 지금 나 이거 나 너 너 너 너 넌 야서 노플 노플 올래? 어 노플 해야 돼 노플 해야 돼 노플 노고 노플 노고 자 바론이다 바론 떼자 바론이야 아 누누 근데 존나 좋다 저렇게 보는 존나 빠르다 내가 뒤에서 나와 아 뭐지 좋게 하핳 자 신들이 시에 도시 한켠치 가사 사거리 사는거 나 룬안 찍긴 했어 나 룬안 찍긴 했어 나 룬안 찍긴 했어 타비터를 타비터를 깨끗하게 아니 침크스 룬안 붙어긴 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투바람 투바람 이렇게 벽차게 야식 일단 어 나 블루로우라는 줄 아는데 까비 어 나 블루로우라는 줄 아는데 까비 네버 오양 사이드 블라지미드 왼쪽에 블라지미드 왼쪽에 왔어 나 먹을 생각엔 블라지미드야 네? 나 먹은거 안돼 룬안 제발 사량 이거 라인 위주게 덱고 가네 아 라인 총대로 그래 바참고 무편닷고 위주감 되긴 해 아 라인 아 나 다자락이 여기 있나 니가 아는 데임 야속도 프리 야속도 프리 야속도 프리 아 라인 빨리 사나 빨리 풀어 아 안좋게 아 아 약간 무서워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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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절해 그냥 같이 빼도 품절하면 안될까? 아 누르만한거 아니야 칭탈 볼까? 갈까? 갈게 야 먹어 줘 바로 누르 난리 아 아 추운덕 아 죽댔다 괜히 탔다 이거 아 이거 알리오기전에 다 마무리 될줄 알았는데 아 왜 그런지 이거? 잔막 잔막 신뢰준대면 잔막 잔막이 다 막히네 상관없어 이거 상관없어 바론도 없어가지고 이제 뺏길꺼 없어 손해볼까없다 현상.. 현상킹받기 상관없어 나 쏠라리 졌어 나 쏠라리 졌어 어째이 나쁠 놈에 2이네 그냥 천천히 해 메이스 뭔가 죽어줄 것 같은데 블라디 데켓 뜨면 블라디 데켓 좀 줬나고서 일단 야소 포 10미터 떴고요 아 근데 빨리 끝내기 싫은데 야소 알리라 호방 갈수록 2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랩 4-6 굴러진다 밭이 차 하나? 밭이 차 갈만 하는 데 이거 나만 안 맞으면 돼 나만 죽여주는 데 나 나 혼자 계속 거리 안 죽이마 음.. 일단은 가 알리셔 있지 더 가고 더 잘해 더 가고 더 잘해 더 가고 더 잘해 더 가고 더 잘해 안이 손 있어 안이 손 있어 이힛 내 팀은 저게 잘 되는데 그냥 빼는 게 저거 레드만 레드만 피서고 레드는 무조건 가고 레드 나한테 파는 거 야 레드 약간 사랑해 그나 멀리서 가게 그나 멀리서 누누가 먼 뒤 바텀 박히긴 하는데 미드 배치만 하죠 미드 미드 아 빼빼 이대로 가게 어? 태복 이거랴 수 있겠다 이거 이거면 먹고 난 제 플럿 빠지 아, 프락가게 아, 제이홉 나 유령 무인 300원 유령 무인 수고하셨어 아.. 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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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여기.. 쟤가.. 쟤가 못먹는.. 쟤가 못먹는.. 아.. 쟤가.. 뱀은 네, 질진! 바론 가능한지 바론 치자 이거 이거 누누랑 무조건 먹지 않냐? 그럼? 숙소판 빠르지 숙소판 열리는거야 아 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일로 가야된대 한 넘을 뻔했네 나 측 갔다가 나랑 굿잖아 야 알리 여깄다? 야 먹을 생각하고 알리 좀 달리 좀 동작이 되겠지 종료가 줄게 나 먹어줘 핵프리스야 해야겠다 아쉬운데 뭐야 사라지기만 해 살기만 해라 게임은 안끝하긴 한데 발음 좋아 아 아 라비 가야되나? 디리아 막힌다 아 라이도 갈망한것 같기도 하고 라이가 가.. 라이가 가야겠다 야속으로 나중에 갔네 라이도 플래시 쉐쉐 빨리 플랫다 야속으로 아 아 200만 180만 180만 아 블라디때문이 이거 진짜 후반가면 모르긴 하는데 알았다 그래 아직 안 보인다 몰라요, 안하요. 야스워둘게요. 아, 이거 왜 미냐? 이따 달릴게, 이따 달릴게. 할만해. 간다, 간다, 간다. 야스워둘다, 야스워둘다. 야스워둘다. 야스워둘다, 야스워둘다. 야스워둘다, 야스워둘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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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따 먹어봐, 여기. 애플이야. 아, 알았어. 오, 땋다. 큰다. 이거 끝났는데? 아 와 이거 왜 안와 끝났는데 왜 안와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 잠시만요 진짜 알죠? 오우웅 뭐였지? 고맙습니다.